아 전에 우리가 만났을 때는 그때긴 그만하자 그니까 지난 일이자 하... 그래도 보다 번 해야지 어? 이뻐! 안녕 어? 뭐야? 이 새끼 왜 있어? 뭐야? 저 새끼 왜 왔어? 근데 여긴 왜 온 거? 컴퓨터가 자꾸 멈추는 데가지고 형은? 아, 나는 어... 입장? 어, 어 근데 이거 뭐야? 아, 별거 아니야 아니... 그... 죽 갖다 준 게 고마워서 멸치 좀 볶았어 맛있다! 술 한 지로 좋겠네 아, 진짜? 아, 다행이다 입맛에 빠졌어 어, 잠깐만 나 기재랑 컴퓨터 좀 고치게 어 다행히 다른 부분은 큰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응 네 컴퓨터가 자꾸 멈추는 게 이게 발효 문제 때문일 수도 있거든 응 일단은 CPU를 청소를 하고 그 다음... 아니 하드디스크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야 일단 CPU 먼지 제거하고 청소를... 응응, 아니야 컴퓨터가 자꾸 멈춘다는 거는 무조건 하드디스크 문제야 물리적인 결함이 생겨서 정보를 저장할 수 없게 되는 걸 바로 베디섹터라고 하는데 현재 미나 컴퓨터 상태를 봤을 땐 ING 베디섹터가 진행 중인 거지 오빠 게임 제작까지 잘하겠다, 오빠 해봐 야, 너 좀 비켜봐 너무 쉬운데? 자 오, 빠르다 역시 게임 제작과 어? 일리가 없는데? 컴퓨터야! 어디 가, 부모니? 저 문아야, 나 드래버 좀 갖다 줄래? 응 하... 씨... 컴퓨터는 사중단일이 있어? 컴퓨터는 사중단일이 있어? 어디 또... 잠깐만 하... 그래... 둘이 사귀었었지 고마워... 아... 아니... 그게 아니고 아... 망했다... 아... 너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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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건... 어? 이건... 어? 이건... 이건... 저건... 커플티? 뭐지? 이걸 가지고 있었다니 아직 못 잊었구나 저걸 규태형한테 주다니 정말 잊었구나 민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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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호라고 우리 엄마라고 어디 좀 어디 민아야 왜 이렇게 늦게 헐어 어? 왜 엄마? 내가... 가스불 끄고 왔나? 없겠지 그렇겠지 자... 너 좋아하는 매출이야 아... 엄마가 해준 집밥 진짜 먹고 싶었는데 진짜로? 야 응? 편의점 음식집 먹지마 건강에도 좋지도 않은데 자꾸 먹어 알았어 자...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발 아이씨발 민아야 너 수상해 뭐가? 멸치볶은 거 있던데 누구한테 주려고 그렇게 급게 리본까지 묶었대? 네? 있어 좋은사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